안녕하세요 공박사입니다. 저는 지금 서종면에 살고 있고요. 테라로사 바로 안에 리버마켓이 오픈했어요. 메일센터에 가보니 사람들이 활기차고 볼거리가 많은데요. 한번 구경오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. 무놀이에 가면 참 좋겠다. 무놀이에 가면 참 좋겠다. 무놀이에 가면 참 좋겠다. 무놀이에 가면 참 좋겠다. 저번에 가면 참 좋겠다. 드디어 받았다. 권장리로 떨려. 이제 또 방해를 뿌려주면 참 좋겠다. 바로 손님들에게 가면 참 좋겠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